개선안을 제시 못하면 당신은 주니어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포프티비를 시작을 할게요 주니어들은 되게 힘들어요 실제 신입 주니어들은 왜냐면 내가 어떤 회사에서 뭐를 봤어 뭔가 이게 불합리해 뭔가 아닌 것 같아 이게 왜 안 돼요 아이 바보같이 이러면은 그게 내가 맞을 수도 있는데 내가 뭔가 모르는 게 많아서 그렇게 도는 이유를 몰아서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주니어일 때 괜히 그렇게 말았다가 쪽팔린 경우가 있죠 특히 메모리 관리 쪽에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경력이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잘못된 것들에 대한 개선안을 계속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경력이 쌓이고 지식이 있다면은 그 개선안이 정말 회사를 좋게 만드는 방향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잘못된 게 있다면 뭐 사람은 당연히 잘못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국어에서 잘못 생각했냐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모든 거에서 내가 잘못 말하고 있다 그러면은 명백히 주니어라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모든 거에서 잘못 말하고 있다는 걸 숨기기 위해 개선안을 제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있어 뭔가 제대로 안 돌고 있어 그 제대로 안 돌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다른 사람들이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코드를 보고 실제 문제점을 겪고 새로운 거 만들다 보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가정이 깨지면서 안 도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코드 실무자가 알지 그걸 옛날에 작성해놓고 6개월 1년 동안 안 본 사람이 알 수는 없어요 그럼 그 순간에 이게 이렇게 좀 안 도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보고 왜 안 돌죠? 뭐 하다가 얘기하다가 아 이게 문제네요 그럼 이렇게 고치시다 자 요 대화관계를 보면은 주니어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고칠지 모르겠지만 안 도는 거를 알려만 줬고 그 윗사람이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니어가 아니라면은 이제 그 사람이 가서 이게 이렇게 안 도는데요 제가 볼 땐 이렇게 고치는 게 맞습니다 고칠까요? 어 그러세요 자 갑자기 주니어가 아닌 것 같죠? 이게 돼야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당연히 내가 정말 모르고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설계나 복잡한 것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건 시니어끼리도 물어보기는 해요 근데 거의 모든 것에서 개선안을 제시를 못해 아니면 아예 안 해 개선안을 제시할 때마다 무조건 아니라 그래 그러면은 본인은 주니어의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주니어냐 아니냐의 결과적인 차이는 내가 무언가를 책임지는 부분이 있냐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지시 없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많아졌냐가 차이거든요 원래 주니어라는 용어 자체 아니면 인턴 수습이라는 용어 자체가 누군가가 계속 사수가 있어서 끌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없어지는 시기가 사실 주니어예요 근데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한테 서로 좋은 거 의견 받고 고쳐나가는 과정은 당연히 존재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뭔가 누군가가 사수껏 알려줘야 된다 첫째야 그거 문제가 있는데 내가 고친 능력은 안 되고 남한테 물어봐야 된다 아니면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 똑같은 거죠 남한테 물어봐서 그 사람이 결론과 해결법을 줘야 되면은 주니어인 거지 내가 어떤 개선안이라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웬만한 경우에 괜찮은 방향으로 가는 개선안이다 어떤 개선안 들으면 이게 뭔 소리야 전혀 들으면 아니야 안 돼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 그런 거 말고 그래서 그런 거를 제시를 못하면 본인은 주니어일 겁니다 당연히 신입 주니어는 하기 어려울 거고요 했다가 깨지는 경우도 많을 거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신입 주니어가 괜히 그런 얘기 했다가 아 얘 모르는데 설치구나 라는 생각을 느낌을 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습성 자체가 전투적이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이렇게 가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은 반대쪽에 답이 올 때도 아니 그건 아니고 이렇게 하세요 라고 좋게 좋게 나오고 그게 아니라 아 이거 되게 병신 갖고 이상해요 어떻게 왜 이따위로 해요 아 그런 거는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약간 전투적인 습성을 보이는 사람들은 본인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굉장히 깔끔하게 깨닫고 아 그렇군요 제가 몰랐습니다 라고 인정하면 되는데 그게 또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 괜히 쓸데없이 싸우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은 아 이 사람은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배우는 자세가 안 돼 있어서 근데 이거는 정말 신입들이고 그래서 신입 주니어 때는 최대한 조용히 있는 게 제일 도움이 되고요 개선화를 제시할 때 이런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전 잘 모를 수 있지만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알려주세요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경력이 된 이제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좀 더 주저적으로 나가야 돼요 아직까지도 그런 식으로 나가면은 아 얘가 주니어를 못 벗어났구나 우리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개선화를 제시하고 틀리면은 이제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고치고 그리고 개선화를 제시하는 것 중에 절반 이상은 받아들여줘야 할 거예요 그게 안 받아들여진다면 본인 스스로 아직도 주니어급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실력을 좀 더 향상시키셔서 그렇게 내가 제시하는 것들이 많이 받아지는 경우로 만드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회사 생활의 기본은 내가 어디에 속한지 알고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걸 분명히 알고 그거를 내 윗사람한테 확실히 보여주는 게 회사 생활이 윤택하게 그러니까 이제 큰 무리 없이 싸움 없이 불안함 없이 넘어가는 방법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면은 내가 돈을 조금 덜 받을까 봐 내한테 불리한 거는 숨기고 유리한 것만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게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한쪽으로 몰리면은 갑자기 낙인이 확 찍히는 경우들 있죠 왜냐하면 그 윗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이 잘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믿어왔는데 여태까지 해온 게 꽤 많은 게 거짓말이 있었구나 그럼 어디까지 사람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신뢰가 깨지면서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을 양치기 소년 약간 대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오거든요 결국 신뢰의 문제거든 그 신뢰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게 일반적으로 문제예요 그래서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에서 당연히 약간씩은 뻥까치고 막 이런 거 되게 중요하고 괜히 뻥쳤으면은 내가 뻥친 거를 따라잡기 위해 또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건데 뻥만 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당신은 주니어입니다라는 거고요 개선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개선안을 제시했는데 무조건 다 깨진다 그러면은 당신은 분명히 주니어입니다